프로토스와 교전 캐리건을 지원도 없이 저기 내보내겠다고요? 나는 캐리건이 프로토스를 능히 저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네 이건 미친 짓이야 캐리건 듣고 있어? 들었어 난 내려갈 거야 아키트라스에게도 생각이 있겠지 이제 와서 등을 돌릴 순 없어 희한하군 당신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은 몰랐는데 캐리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봐, 난 당신 과거를 알아 나도 소문을 들었다고 당신이 저그를 상대로 하는 실험의 일부였다는 거 알아 맹스크가 나타나 당신을 구하기는 했어도 놈을 위해 이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도 당신 여러 번 구했잖아 지미, 갑옷을 걸친 기사 행사는 그만둬 그게 어울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날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아니까 프로토스는 저그뿐만 아니라 행성을 통째로 파괴하고 말 거야 난 알아, 왜냐하면 그냥 알 수 있어 난 유령이잖아 프로토스를 처리하고 나서 저그는 근데 생각할 거야 아키트라스도 결국 정신을 차릴 테고 난 알아 그 말이 맞길 바라지 그럼 사냥 잘하라고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그 얘기죠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캐리건 주기 알탈로가 준비 완료 공부, 지시발합니다 끊고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부서가 무리 빠졌어 알탈로가 준비 완료 공부, 지시발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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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지시발합니다 여기는 캐리건 주기 잘 들립니다 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초 준비 완료 방불이 부족합니다 공부 bark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공격에서 공격받는 중입니다. 목적지원 이곳에 도입하십시오. 목요일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퇴근 공격을 내리십시오. 목표 달성. 목표 2. 모두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전투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완료! 전투 완료! 전투 완료! 전투명이 됐습니다. 전투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지가 본인 뽑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작업 끝. 각종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입건 Dr칙. 끊amin으시고 형편이tt Boos ChooseNeault. 작업주gin을 능력입니다. Carol이 나와 ville 제약하시게 방문을 보존하시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년단 전 v-24도 중력을 탈출시킬 때 칼부하십시오. 유년단 전 v-24도 중력이 안클립되었습니다. 유년단 전 v-24도 중력을 센터 estas 일한민국을 기원히 사망하였습니다. 유년단 전 v-24라운드에서 철학적 인기야. 도움을 누르신 방안이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와 파카면! 원한Arggage Force 급격히 세우는 chlor으로 prince 나 기다리고 있다고 한쪽 중고범한 공격을 내리지야를 위치한 아래에 놓고 있다고 바꾸고 있습니다. 목표 9000원 경고 – 경고 – 등록하십시오. 残지 않으시니까 이 공격물에 차지할 수 있는 예정입니다. 목표 달성. 경고 – 전진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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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설정! 목표 2-2, 탄소, 심지어와 대기관을 재결 Mr. 소린이 마을으로부터 공격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목표 1-2, 성지. 목표 2-2, 탄소, 수지, 마을으로부터 공격에 뵙겠습니다. 목표 2-1, 목표 2-1, 공격에 뵙겠습니다. 목표 3-1, 불일 기능은 모기고 있습니다. 목표 2-1, 중공격 기능은 모기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절의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내나서 좀 롯gypt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적놈이 없어졌습니다. 적놈들 중 조사에서 도시가 되물에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ưng으로 왔습니다. 목적대 아래에 대한 도시가 내렸던 달걀에서도 로가 임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적대 아래로 가라지지 않습니다. 목적대 아래로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스프레이드들이 올 것입니다. 정체로 이동적으로 해보내세요. 당장! 사령관님? 짐?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